변경주는 여기로 연결됩니다. 행정구역에 대해서는 변경주 문서를 참조하십시오. 변경주 선인장은 변경주 선인장 속에 딸린 유일한 선인장 종이다. 미국의 애리조나주, 멕시코의 소노라주 등지에 서식한다. 변경주 선인장의 이미지는 미국 남서부, 특히 서부 영화와 강렬하게 연관되어 있다. 영어권에서는 사과로라고 하는데 이것은 마요족 인디언들의 언어가 에스파니아어를 거쳐 영어로 전래된 것이다. 한국에서는 사과로라는 잘못된 발음이 알려져 있다. 어떤 변경주 선인장은 대화로 인해 변 모양을 띈다. 변경주 선인장의 둥지를 튼 참새 변경주 선인장은 수명이 긴 편이어서 흔히 150년 이상 살아간다. 보통 75에서 100살에 가지가 자라나기 시작하지만 어떤 개체는 죽을 때까지 가지가 자라나지 않기도 하는데 이러한 경우는 창 이라고 부른다. 가지가 자라나면 끄트머리가 많아지기 때문에 오직 끄트머리에서 꽃을 피워내고 열매를 맺는 변경주 선인장에게 생물학적으로 이득이라고 할 수 있다. 변경주 선인장의 성장률은 강수량에 크게 좌우된다. 좀더 건조한 서부 애리조나에서 자라는 변경주 선인장은 투손과 그 근방의 변경주 선인장의 절반의 속도로 자라난다. 변경주 선인장은 씨앗에서부터 천천히 자라나며 영양생식이 불가능하고 40피트 이상의 높이로 자라난다. 알려진 제일 거대한 변경주 선인장은 애리조나 메리코파군의 챔피언 49R5이며 높이 45.3피트에 둘레 10피트를 기록했다. 기록으로 남은 제일 키 큰 변경주 선인장은 케이브크리크 근방에서 발견된 가지가 없는 개체인데 높이 78피트를 기록했지만 1986년에 폭풍에 휩쓸려 쓰러졌다. 변경주 선인장은 상당한 양의 빗물을 흡수하여 저장할 수 있고 그 과정에서 눈에 띌 정도로 부풀어오르며 필요할 때 그 물을 천천히 사용한다. 이러한 특성 덕택에 가뭄이 들 때 살아남을 수 있다. 변경주 선인장을 기를 때도 물을 준 지 얼마 되지 않아 흙이 바싹 마른다면 물이 많이 필요하다는 신호임으로 충분히 주면 된다. 비가 충분히 내려서 몸에 물을 가득 머금은 변경주 선인장의 무게는 3200-4800파운드까지 나간다. 변경주 선인장의 개념은 염기 쌍 100만 개 정도의 길이를 갖는다. 염기 서열 분석을 통해 변경주 선인장의 염록체의 개념은 비기생 현화식물 중에서는 제일 짧다는 것을 밝혀냈다. 변경주 선인장의 가시 변경주 선인장의 가시는 하루에 1mm씩 자랄 수 있다. 가시를 빛에 비추어 보거나 이등분하면 번갈아 가며 가시의 긴 축을 가로지르는 밝고 어두운 띠의 무늬를 볼 수 있다. 이 띠는 하루마다의 성장과 관련이 있다. 기둥 선인장의 경우 가시는 거의 언제나 선인장의 꼭대기에서 생겨나는 염륜에서 자라나기 시작하며 계절이 지나기 전에 생장을 멈춘다. 염류는 옆으로 밀려나고 꼭대기의 생장점은 계속해서 자라난다. 따라서 오래된 가시는 밑부분에 새로운 가시는 끝부분에 자리한다. 최근 관련 학계는 개체의 가시 조직의 이산화탄소 산소 동위원소 비율을 측정하여 개체의 기후 광합성의 역사를 연구하고 있다. 변경주 선인장의 꽃꽃은 4월에서 6월에 개화한다. 색은 하얗고 해가 진 이후에 제대로 피어나며 오후 중반에 닫힌다. 꽃은 해가 떠오른 후에 계속해서 꿀을 생산한다. 꽃은 스스로 수정할 수 없어서 교차 수분을 해주어야 한다. 밑씨가 많이 존재하기 때문에 수분을 완전히 끝마치기 위해선 많은 양의 꽃가루가 필요하다. 이렇게 많은 꽃가루를 만들기 위해서 수술도 엄청나게 많은데 꽃 하나에 3482개의 수술이 존재한 경우도 보고되었다. 잘 수분된 과일에는 수천 개의 작은 씨앗이 들어있다. 변경주 선인장은 불필요하게 비대한 수분 체계를 가지고 있는데 수분을 매개해주는 종의 일부분만 존재하더라도 모든 과일을 수분할 수 있다. 주요 꽃가루 매개자는 꿀벌, 박쥐, 흰날개비돌기다. 대부분의 개화 시기에는 주행성 동물들이 주로 수분하며 그 중에서도 꿀벌이 대부분을 차지한다. 다른 주행성 매개자는 코스타벌새, 검은뺨벌새, 넙적뿌리벌새, 목도리 찌르레기 사촌, 스코트 찌르레기 사촌, 힐라닭다구리, 노랑머리박쇠, 멕시코양지니 등의 새들이다. 주된 야행성 매개자는 작은 낀 코박쥐이며 꽃굴을 빨아먹는다. 수많은 꽃의 직증이 박쥐의 수분을 위해 만들어졌다. 밤에 꽃이 피고 꽃가루는 밤에 성숙하고 꽃굴이 굉장히 많이 나오며 꽃이 땅 위 높이 피어나며 꽃이 박쥐의 무게를 견딜 수 있도록 튼튼하며 밤에 향기를 풍긴다. 게다가 꽃가루의 아미노산은 박쥐의 저재분비를 유지하도록 돕는 것으로 보인다. 변경주선인장의 꼭대기에 과일에 올라탄 새 에드워드 쉐리프 커티스가 1907년에 촬영한 사과로 과일을 모으는 마리코파 여성들 빨간색 과일은 길이가 6에서 9cm에 달하며 6월에 있는다. 과일마다 2,000개의 씨앗과 이를 담은 달콤한 다육질의 과육이 있는데 속에 생김새가 용과와 비슷하다. 과일은 먹을 수 있으며 지역 주민들은 이를 소중하게 여긴다. 과일은 변경주선인장의 높은 꼭대기에 열리기 때문에 손으로 딸 수 없어서 변경주선인장의 능으로 만든 2에서 5m 길이의 두 장대를 이은 기다란 장대를 사용하여 수확한다. 5호담부족은 오랫동안 변경주선인장의 과일을 이용해왔다. 토호노 5호담부족은 경작물이 자라는데 필수적인 여름의 비를 위해 변경주선인장의 붉은 과일로 만든 발효음료를 사용하여 의식을 진행하면서 여름의 성장기의 시작을 맞이한다. 힐라 딱따구리, 멕시코양지니, 보라큰털발제비, 금색 딱따구리 등의 토착조류가 변경주선인장의 난 구멍 안에서 살아간다. 딱따구리는 줄기 높은 곳에 더 큰 구멍을 파낸다. 둥지삼는 구멍은 새가족이 밖에서 보이지 않을 정도로 깊다. 변경주선인장은 부상입은 부위에 켈러스 조직을 만들어낸다. 변경주선인장이 죽어서 부드러운 부위가 썩어버리면 남은 켈러스는 변경주주머니라고 불리며 현지인들이 보관용도로 사용한다. 힐라 딱따구리는 오래된 구멍을 재사용하기보다는 새로운 구멍을 파내며 이전의 구멍은 요정올빼미, 산적딱새류, 굴뚝새류 등의 다른 새들이 사용하게 된다. 요즘에는 일찍 새끼를 치는 공격적인 외래조류가 둥지를 차지하여 나중에 번식하고 둥지를 치는 요정올빼미들에게 해를 끼치고 있다. 변경주선인장은 미국 남서부의 느낌을 전하기 위해 상품과 로고에 흔히 상징으로 사용되는데 제품이 애리조나주와 소노란 사막과 연관이 있든 없든 상관없이 쓰인다. 예를 들어 엘파소 반경 400km 안에는 자연이 자라는 변경주선인장이 발견되지 않지만 올드 엘파소 브랜드 제품의 라벨에서 변경주선인장의 실루엣을 찾아볼 수 있다. 최근 들어 줄어들긴 했지만 서부 영화는 한때 애리조나의 모뉴먼트 밸리, 뉴멕시코, 유타, 텍사스 등의 변경주선인장을 열정적으로 등장시켰다. 델러스 앰퍼샌드 텍사스에서 활동하는 밴드 레버런드 호턴 히트는 노래, 텍사스에는 사구와 로가 없다네. 에서 이러한 현상을 풍자했다. 뉴멕시코, 텍사스, 콜로라도, 유타, 네바다, 애리조나 북부의 고지대 사막의 어떤 곳에서도 야생 변경주선인장은 발견되지 않는다. 미국에서는 애리조나주 법률에 따라 어떤 이유에서든지 변경주선인장을 훼손하는 것은 불법이며, 주택이나 고속도로를 건설할 때 범위 안에 있는 변경주선인장을 부수거나 옮기기 위해선 특별한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10에이커 이하의 개인 토지 내에서 건설을 시작한 후에 생겨난 변경주선인장은 토지 내에서 제거할 수 있다. 선인장이 폭풍에 휩쓸려 날아가서 원래 있던 주택 부지에 옮겨지거나, 사람에게 잠재적인 위험이 되는 일은 흔하다. 선인장을 자르면 징역 25년을 구형한다고 공표하고 있지만, 그런 법은 없다. 실제로는 최고형이 3년 9개월에 달하는 클래스 4위 중재로 간주된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